오늘은 선녀와 나무꾼 관광지에 가보기로 했다. 도착해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었다. 입장권을 사고 실내 입구까지 걸어갔다. 일로 들어갑시다 엄마. 여기는 옛날의 모습과 옛 추억이 생각나는 곳이라고 한다. 와 여기 목공돼네 목공소 기름지 상영증 상영증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? 엄마 안에 들어가볼래? 안아, 들어가 앉아도 돼. 여기 앉아, 앉아도 돼. 상의 안에서. 문 닫아. 자, 앉아. 앉아. 여기 뻥튀기, 엄마 뻥튀기 해. 뻥. 뻥튀기, 뻥. 안 돼. 모자로 코스세요, 아우세카. 자, 모자로 코스세요. 모자로 코스세요. 모자로 코스세요. 모자로 코스세요. 와, 너무 꺼려. 한복전이네. 한복전. 한복전이네. 노래, 너무 노래 불러시는 것 같은데? 신발, 옛날에 신발 이런 거. 신발 이런 거 있잖아. 신발이 잘 죽인다. 공연하게. 신발, 인싸부. 신발, 신발, 신발. 신발. 잠깐만. 아, 부모님 turning. 왜? 비 Shawty. 짱. 왜? 글쎄! 분명. 쟤가? 노래 불러, 엄마? 어? 노래 부르대? 뭐야? 안 부르대? 관람무여 옛날 옛날에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얻어 해놨네 여기 구덕 여기 애기 많이 구덕해서 애기 많이 키우고 저렇게 키웠잖아 애기를 여기 똥 뭐하고? 뭐하고? 화장실 여기 전화기도 옛날에 있었다 등구도 이렇게 했고 여기 오면 옛 추억의 교육도 이룰 수 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넌치 광고자 아저씨 아저씨 아이스 깨끼, 우리들의 아이스 깨끼가 상자 이거 아이스 깨끼 상자, 모차라 아이스 깨끼, 공자 광채 옛날에 참, 옛날에 많은 게 있었지 전방에 재미있었는데, 뭐하는 거 같아 저채우? 저채우? 봅다 아무 데 앉아보세요 엄마 아무 데 앉아보세요 재빨리 옛날에 일어나 이렇게 앉았잖아 이렇게 학생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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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공기 확립 조 공동 이사 그래 잘하고 있다 조 조 조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겠다 아 맛있다 아 찜빵 오늘 바람이 너무 쎄네 아 찜빵은 딱 안 나와 아 이거 찜빵이 딱 하네 음 맛있어 오랜만에 팥 들어간 거 먹으면 맛있어 아 이거 배불뜨떤 한다 음 아 아 아 아